궁금한 게 없어? 포켓몬 포켓몬이 궁금해 아니 아빠가 하는 일 포켓몬 사시는 게 궁금해 에이 안 할래 응 하는 일 아빠 무슨 일을 하는지? 아빠는 줄을 타고 일을 하는 일 줄을 타고 일해 거기서 어떻게 사진 보여줄까? 사진 보여줄까? 이렇게 봐봐 줄을 타고 높은 데를 매달릴 수 있는 거야 이런 데서 필요한 일을 해 뭐가 필요할까? 여기가 페인트를 칠해야 돼 여기에 그러면 페인트 칠하는 거 알아? 응 알아? 응 그래서 매달려서 페인트를 칠할 수 있어 하얀색으로 하얀색으로 페인트를 칠할 수 있어 그치? 근데 만약에 매달려서 하지 못하면 어떻게 여기다 페인트를 칠할 수 있을까? 응 그러면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여기 사다리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 돼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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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리 놓고 일할 수도 있지 그래서 사다리 놓고 하는 거를 사다리 놓고 일하는 거는 사다리 놓고 일하는 거는 봐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사다리 어디 있냐 사다리 여기 사다리 놓고 일하는 거지 사다리 놓고 일하는 거지 그치? 사다리 놓고 근데 아주 높은 데는 사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러면 어 여기에 응 저기 쪽으로 왔어 이쪽에 앉아서 여기 앉아서 여기 이렇게 벽을 태어놓고 어 여기 여기 위에 도르래를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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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멈추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아 도르래로 해가지고? 응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뭐냐면 봐봐 그런 게 뭐냐면 곤돌라라고 하는 곤돌라 곤돌라 어 이게 곤돌라 아니네 곤돌라는 우리 베네치아에서 베네치아에서 운송하는 게 곤돌라네 뭐라 하지? 그러면 어 아니 이거 이거 어디 여기 여기 물에 있어 그럼 언제 그 잠깐만 여기 뭐라 해야 되지? 어 이거 이거 전동식 전동식 곤돌라 어 이렇게 네가 말한 게 이런 거잖아 응 이런 걸 타고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여기 타서 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이거는 모터로 움직이는 거거든 위에 아니 여기 여기 모터로 하는지 모르겠어 몰랐어? 응 그래 여기 여기 도르래가 모터에 돌아간다고? 도르래가 모터에 돌아간다고? 응 도르래랑 모터랑 같이 움직인다고? 응 맞아 그럴 수 있어 맞아 아빠인데 근데 아빠도 이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거든 여기 우리 근데 우린 봤잖아 어디서 봤지? 거기 어디 어디서 봤어? 문화창고 문화창고 문화창고에서 언제 이거 타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고 아 그거는 이거야 이거 도르래가 아니라 응 이거야 이거 이거 우리 이거잖아 이거 스카이라고 그러는 이거 이거 차 타고 사람들이 이랬잖아 응 그때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지? 유리수에 있었는데 어? 유리에 유리에 뭐 했었지? 아빠가 말했었는데 기억나? 아니 어? 아빠가 말했지 앞에서 기억해 뭐야 아 기억하냐고 물어본거지 응 아니야 그거 실리콘 실리콘 치자 한다고 했었잖아 아 기억나? 그치 그래 이거 타고도실 그 건물에 높은데 일할 수 있겠지 또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 그거 어때? 응 여기다가 발판을 다 쌓는 거야 그거는 오래 걸릴 거 같지 오 맞아 맞아 오래 걸릴 거 같지 그렇지 오래 걸리고 또 이거는 철로 되어 있는데 이게 비쌀까 안 비쌀까 비쌀 비싸거든 오래 걸리고 엄청나게 많지 이게 응 그리고 이거는 다 만들고 나서 다시 떼야 될까 안 떼야 될까 떼야 떼야 되지 근데 그때도 또 오래 걸리지 응 오래 걸리면 응 돈이 많이 들어 왠 줄 알아? 왜? 너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일하잖아 응 그 일하는 사람들이 오래 일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은 거야 그치 이거는 근데 좋은 점이 있어 뭐가 좋은 점인 줄 알아? 응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도 이렇게 딱 돼 있어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높은 데 일하면 또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 간단한 거는 사진 찍어야 되는 일이면 어떻게 높은 데에 있는 걸 사진 찍을 수 있을까? 사진 찍을 수 있을까? 오오오오오오 맞아 맞아 드론으로도 진짜 그렇게 일할 수 있거든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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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해야 될까 검사? 검사를 검사를 영어로 인스펙션이라고 하거든 드론 인스펙션 이거 봐 진짜 있지 봐봐 여기 일하는 일하는 아저씨가 드론으로 진짜 사진을 찍어서 검사를 하잖아 근데 우리 드론을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드론 아빠 드론은 검사를 하진 못해 근데 이거는 이거는 연우야 응 이거는 어 검사도 사진도 사진인데 다른 검사도 할 수 있는 건가봐 엄청 특이하게 생긴다 그치 엄청 이거 특이하게 생겼지 아빠도 이거 처음 처음 생각해 처음 봤어 이야 그래서 연우가 보고 연우 이거 봤어 이거 어 그치 응 이렇게 높은 데서 일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 그치 연우 이거 봤어 이것도 봤어 어 근데 드론으로 검사는 할 수 있는데 수리를 해야 될 때는 드론으로 수리하기가 쉬울까 안 쉬울까 안 쉬울까 쉽지 않겠지 그치 근데 나중에 기술이 더 발전하면은 드론으로도 검사를 하고 수리도 할 수 있겠지 응 맞아 그럴 거 같아 근데 아빠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아빠가 하는 일은 줄을 타고 어 줄을 타고 검사도 할 수 있고 수리도 할 수 있고 이거 뭐야 엄청 높다 이거 어 맞아 이런 데 아빠가 올라갔었어 여기 제커브리그거든 제커브리그 제커브리그가 뭐야 이게 뭐냐면 제커브리그는 뭐야 어 바다 바다 속에 있는 석유를 파낼 때 쓰는 거야 정보 정보 지커브리그 조사 이게 진짜 높이 높이 150m 올라가거든 여기 아빠가 올라가 봤어 줄 타고 무서웠겠지 그렇지 아빠도 무서웠지 아빠도 무서웠지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처음에는 다리가 이렇게 있거든 다리가 다리에 있고 여기가 플랫폼인데 플랫폼이야 이게 플랫폼을 플랫폼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수 있어 그래 여기 근데 배가 찢어져 그래서 이거 높은 데에 깊은 데에 얘가 땅에 고정시키고 고정시키고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게 구멍을 뚫는 드릴이야 구멍을 뚫는 데를 이 구멍을 뚫으려고 여기다가 이게 있는거야 이걸 대릭이라고 하거든 아빠는 이런 일을 했었어 이건 뒤집히지 않고 여기 플랫폼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다리가 올라갔다가 근데 이거 골랐어 높은 데에서 일하려면 여기서는 그 사다리도 못 놓고 그리고 기계도 못 쌓고 그리고 그 스카이 차도 여기 못 오잖아 밑에 바다거든 바다에 차 못 오잖아 그리고 크레인도 못 오거든 그러면 제 엄청 큰 데에다가 크레인을 실어볼까 맞아 맞아 그렇게 봐 그게 뭔지 알아 빠지선에다가 크레인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해상크레인이 있어 해상크레인 해상크레인 해상크레인은 엄청 큰 바다에서 떠다니는 크레인이야 이거 봐 엄청 크다 엄청 크지 엄청 무거운 것도 들 수 있어 정말? 어 도로가 엄청 많지 아빠도 잘 모르겠어 엄청 많아 엄청 많지 엄청 크겠지 어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들 수 있거든 그리고 이것도 된다 네 크레인 바구니에 타서 높은 데에서 일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아 이것은 땅에 있는 거잖아 아빠 이것은 땅에 있는 거 아니야? 응 땅에 있는 주로 땅에 있는 걸 그렇게 하는데 어 이렇게 봐봐 여기 크레인에 바구니를 매달았지 크레인에 바구니 매달았지 바구니 매달려서 여기 가까이 크레인이 움직여주면 여기서 일을 하는 거야 크레인에 매달려서 다양하게 높은 데에서 일하는 방법들이 있지 응 그중에서 아빠는 줄을 타고 일하는 거지 근데 줄을 타고 일할 때 좋은 점이 있어 뭔데? 왜냐면 이 크레인은 비쌀까? 안 비쌀까? 비쌀 맞아 비싸 하루 빌리는데 얼만줄 알아? 응 아주 높은 거는 150만원 100만원 원래는? 원래는? 원래 크레인 원래 크레인이 얼만큼 조금 낮은 거는 응 5,60만원 60만원 응 그리고 좁은 데에는 크레인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응 그리고 크레인은 아주아도 높은 데에는 못가 엄청 높은 데에는 못가 엄청 높은 데에는 못가 이렇게 올라 아빠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알려줬는데 좀 알았어? 아빠가 줄을 타고 일하는 거 그리고 다른 일들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았어? 응 그거를 높은 데에서 일하는 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고 고 소 소 작업 아니 고소 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